서른이면 나도 취직해서 장가를 갈 거라고 생각했지 내 부모님과 내 집사람과 손도손 살아갈 거라고 돌아보면 다시 같은 자리 시간은 너무 빨리 흘러갔어 내 집사람과 모아둔 통장에 몇 분 안된 돈만 있는 내 나이 서른 되어 많은 고민들로 복잡한 머리와 수많은 기대가 나를 억누르고 터질 것만 같은 답답한 마음은 서른이란 나이가 너무 빨리 온 거야 내년이면 우리 아버지도 환갑을 팔아 모실 연세인데 이 못난 자식 잘 되라 시며 걱정 싸래 주름만 늘고 돌아보면 다시 같은 자리 시간은 너무 빨리 흘러갔어 내 장가 밑천 모아둔 통장에 몇 분 안된 돈만 있는 내 나이 서른 되어 많은 고민들로 복잡한 머리와 수많은 기대가 나를 억누르고 터질 것만 같은 답답한 마음은 서른이란 나이가 서른이란 나이가 많은 고민들로 복잡한 머리와 수많은 기대가 나를 억누르고 터질 것만 같은 답답한 마음은 서른이란 나이가 서른이란 나이가 너무 빨리 온 거야 너무 빨리 온 거야 사 irritated 우리 responsible 자선가àn 아멘